자막제공자 노릇노릇 대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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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원 영원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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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의 찬양 감사하며 주의 찬양 건대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의 찬양 감사하며 주의 찬양 건대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의 찬양 기뻐하며 주의 찬양 세상에는 어떻게 저런 귀여운 목적과 표정으로 율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상당회에 계시면 찬양도 일찍 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겠어요 다음 주에서는 저학년 친구들이 율동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마음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